안녕하세요. 오늘은 짧은 영상인데요. 토요일날 저녁에 제가 분갈이를 열심히 했잖아요. 그때 뿌리를 엄청 잘라냈는데 저렇게 잘라내도 괜찮은가? 싶을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상태를 보여드리려고 해요. 그날 그렇게 잘라냈는데도 일요일날에도 아픈 기색이 전혀 없었고요. 오늘은 월요일 아침이거든요. 아침 아니고 한시경이에요. 근데 보시다시피 축 처져있다거나 힘들어하는 기색이 보인다거나 하는 건 없어요. 이건 몬스테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. 혹시 율마나 다른 예민한 식물들은 그때 그 영상처럼 뿌리를 잘라내시면 안 돼요. 그러면 오늘 보여드릴게요. 이 상태고요. 물은 언제 좋냐면 제가 분갈이를 그렇게 하고 원래는 분갈이를 하고 제가 물을 가득 주거든요. 모든 식물들을. 근데 그날은 왠지 좀 미안하더라고요. 얘한테. 그래서 그날 당장은 좀 안 주고 휴식을 좀 취하게 냅뒀고요. 다음날 오후에 줬어요. 그러니까 한 한 12시간 경과하고 아니면 하루 경과하고 그러고 나서 물을 좀 듬뿍 줬거든요. 근데 뭐 바로 줬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네. 그날은 좀 냅두고 싶더라고요. 불쌍해서 머리도 아 머리래. 뿌리도 너무 많이 잘라냈고 하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제가 분갈이를 한 시점은 토요일날 저녁이었고요. 토요일날 저녁 8시경에 분갈이를 마무리했고 지금 오늘 날짜가 자 보여드릴게요. 아이고 초점이 안 맞아. 29일 월요일 오후 12시 46분이에요. 그래서 하루가 지났는데도 분갈이 그렇게 뿌리를 절반 정도? 한 3분의 1 이상 잘라냈잖아요. 그래도 이 아이는 이렇게 쌩쌩하답니다. 그래서 이럴 줄 알고 제가 잘라낸 거긴 한데요. 네. 그 몬스테라는 뿌리 정리 좀 하셔도 돼요. 근데 혹시 저처럼 이렇게 다 큰 애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키우려고 이렇게 크게 키우려고 작은 아이를 이제 키우고 있으시다면 그 아이는 막 뿌리를 너무 잘라내지는 마세요. 제가 그때는 그렇게 잘라내지 않았거든요. 지금은 너무 많이 컸고 뿌리도 정말 너무 크게 자리 잡았으니까 잘라낸 거고요. 이제 한참 성장기 성장기의 몬스테라라면 안 자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저도 그땐 그렇게 안 잘랐으니까요. 네. 오늘 상태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아 저렇게 잘라도 진짜 괜찮은 거 맞나?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. 그러면 또 다음에 뵐게요.